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국민은행의 면접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차 면접 전형에서는요. PT 면접 그리고 영업세일지 면접 그리고 탑시 인성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UB 직군이 기준이고요. 여기서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영업세일지 면접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IT 직군의 경우에는 실무집 면접이 들어가고 영업세일지 면접은 빠지게 됩니다. 자 직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먼저 UB 직군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시 테스트는 여러분께서 안내받으신 대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가서 시험을 두 영역에 대해서 보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영업세일지 면접을 볼 건데요. 영업세일지 면접은 국민은행이 2019년도에 시행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국민은행이 오랜 시간 동안 세일지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주로 일반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바늘이라던가 아니면 액정이 깨진 모니터라던가 이런 일반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세일지 면접은 국민은행에서 조금 다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사 담당자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9월에 있던 채용설명회에서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10월에 있던 채용설명회에서는 정확하게 금융영업에 대한 세일지를 진행하겠다라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세일지 면접에서 큰 틀에서 일반 상품과 금융상품으로 나뉘어서 세일지 면접이 출제가 되는데요.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시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과거에는 주로 2018년도 이전에는 세일지 면접에서 지속적으로 일반 상품들을 출제해 왔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일반 상품에 대한 세일지가 아니라 금융상품, 금융영업에 대한 세일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시 단순히 그냥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비직근을 기준으로 세일지 면접은 금융영업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안내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담당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어떤 사람을 뽑는가 입니다. 요새 채용시장 트렌드를 보시면 예전에는 두루두루 잘하는 범용적인 지원자를 선호했다면 현재는 직무별로 알맞은 맞춤형 인재를 찾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KB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영업현장 전문가와 혁신부문 전문가입니다. 기존 은행은 영업점이 수익의 근간인 만큼 영업현장에서 몰입할 수 있는 지원자를 찾고 있어요. 영업점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분을 원해요. 당연히 지원하시는 직군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군 중에 영업력이 가장 중요한 직군은 유비 부문, 유니버셜 뱅커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B는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고 혁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대내외적으로 일반 직원분들에게도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1차 면접에서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2차에서는 인성 면접을 통해 KB 인재상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우선 1차 면접은 직군별로 전형이 구성되는데요. 유비 부문은 공고시 부여된 디지털 과제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PT 면접과 금융 주제로 영업 롤플레잉을 하는 영업 세일즈 면접이 진행되며 탑 C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탑 C 테스트를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지원자분들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차 면접 전까지 자유롭게 해당 연수를 듣고 공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부문은 디지털 과제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PT 면접과 탑 C 테스트를 진행하며 IT 부문은 실무 면접, PT 면접, 탑 C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2차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인성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인사단단장님께서도 금융영업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그냥 세일즈가 아니라 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일즈까지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상품을 넘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까지 준비를 해보셔야 한다. 먼저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직군별로 받으신 사전과제를 바탕으로 PT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PT 사전과제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이 미리미리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탑 C 시험을 본다. 이건 UB 직군 기준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영업 세일즈가 빠지고 PT는 같고 탑 C 시 진행이 됩니다. 자, UB 직군과 디지털 직군의 PT 사전과제 주제가 살짝 다른데 큰 틀에서는 사실 대동소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 A4용지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UB 직군이든 디지털 직군이든 사전과제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PT를 해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국민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설명의 영상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9월 거, 10월 거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영업현장에 대한 전문가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혁신가를 찾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영업현장에 대한 전문가는 금융영업세일즈 이 부분에서 평가가 된다면 혁신에 대한 부분은 사전과제와 PT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받게 되시겠죠. 물론 그 안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전달력이나 사고력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평가되겠지만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혁신, 창의력 이런 부분이 될 거다. PT에서는요. 그 다음 IT 직군은 PT는 동일한데 영업세일즈가 없고요. 디지털 직군과 다르게 실무집 면접이 추가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요.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직군, IT 직군을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ICT 직군으로 해서 통합으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디지털과 IT를 나누어서 채용을 이번에는 진행하고 있고 면접에서 IT 직군의 경우에는 실무집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무집 면접에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지원자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물어봐질 수가 있겠죠. 금융영업세일즈에 대해서는 UB 직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파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PT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지금은 접근 방식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PT, 사전과제를 바탕으로 한 PT를 준비하시면서 그 어플을 깔아보고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돈도 넣어보고 국민은행도 한번 가보고 하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 될지 막막하신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막막한 현재의 상태, 그 핸드폰을 계속 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 모르겠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은 PT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그 장단점과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바라봤을 때 이제는 내용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자세히 드려볼게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사전과제에 대해서는요. 해당 내용을 국민은행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비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해당 기출 문제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안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안내 드리고 싶은 방향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은행원으로서 더 필요한 방향은요. 제가 직접 모범 답안을 작성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스스로 답안을 만들고 나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겠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은행 발전에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방금 이야기 드린 사전과제의 내용들은 결국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직구마다 나누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고객 접점인 플랫폼의 장단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그 PT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안내 드려 볼게요. 이를 위해서 잠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 해보면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개념을 통해서 쉽게 유추하실 수 있도록 해보면 KB 스타 뱅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모바일 뱅킹, 다른 은행에도 모두 있는 모바일 통합 뱅킹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브 똑똑은 카카오톡의 금융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증 절차 없이 은행원과 대화하듯이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금융 서비스가 리브 똑똑이라고 생각하시면 유추가 빠르실 것 같고요. KB 마이머니는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 플랫폼 중에 뱅크셀러드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있죠. 예를 들면 나의 자산에 대해서 주식은 얼마가 있는지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이번 달 나갈 카드는 얼마인지 우리 집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지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뱅크셀러드 서비스인데 그 뱅크셀러드의 국민은행 버전이 KB 마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뱅크셀러드는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천인으로 하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죠. 그 뱅크셀러드는 그냥 단순히 모바일 플랫폼으로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이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뱅크셀러드는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에 대한 데이터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와서 그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주는 그것도 꼭 필요한 만큼만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폐암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고 하루에 한가치를 피우시는 분과 하루에 한갑을 피우시는 분의 폐암 발생에 대한 어떤 예측치는 다를 테니 그에 따라서 가입해야 되는 보험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뱅크셀러드는 빅테이터를 넘어서 마이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뱅크셀러드의 국민은행 버전인 KB 마이 머니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은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진화 방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진화 방향을 이해하려면 방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쪼개보면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요. 단순히 이 마이 머니라는 플랫폼을 찾고 계속 지켜본다고 해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니즈.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니즈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보험 요율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것을 바탕으로 방금 이야기 드린 서비스를 기획할 수가 있겠죠.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연동보험이라고 해서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죠. 이게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연동보험이라면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 있겠죠. 어디에서요? KB 마이 머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누가? 여러분이 해내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바일 플랫폼만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 고객의 니즈가 없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선 방향이든 진화 방향이든 장단점이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른 은행과의 비교 역시도 어려운 거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리브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방 직방의 국민은행 버전이 리브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브엠은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플랫폼인데요. 금융과 통신사가 연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국민은행이 뭘 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국민은행은 이제 금융 상품만 판매하지 않아요. 알뜰폰이라는 핸드폰을 판매합니다. 국민은행이 도대체 왜 핸드폰을 판매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아이들의 진화 방향과 개선 방향 장단점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리브는 여러분이 쉽게 알고 계시는 카카오페이의 국민은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국민은행들의 플랫폼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지금 드린 이야기가 사전과제에 대한 어떤 정답은 아니고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도 쉽게 누구든지 찾아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답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고 이 밖에 있는 고객의 니즈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금융 상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이들의 부족함 점도 보이고 개선 방향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셔야 될지 지금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감을 잡아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리브 M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리브 M 서비스가 왜 나왔냐면요. 금융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죠.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해서 핸드폰을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어떤 걸 국민은행은 그리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올해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모두 필기시험 문제로 기출됐던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탑뱅커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 관련 문제들을 맞추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 마이데이터 역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변화시킬 세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데이터의 주인이 내가 돼서 과거에는 금융사나 통신사에 나누어져 있던 내 데이터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금융사가 주인이고 통신사가 주인이었는데 이걸 내가 요구하면. 통신사가 금융사에 줘야 된다는 게 나의 데이터는 나의 것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통신 데이터가 금융사로 넘어가면 마이데이터가 돼서 데이터 산법이 개정돼서 이 내용이 통신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사로 넘어가서 기존의 나의 금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가 융합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냐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금융과 통신이 합해져서 혁신이 나오는 세상. 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건 마이데이터. 큰 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은행은 여러분께 돈을 빌려줍니다. 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DTI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인컴, 대비.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DTI. DTI도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그럼 이런 DTI 소득의 기초에서의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건물주는 정기적으로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는 소득은 없어요. 그리고 현금 장사를 하는 붕어빵 장수 역시 없습니다. 소득 데이터가. 그런 사람들은 그럼 여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야 하나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는 아직 한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고국으로 나를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핸드폰 요금을 지속적으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나와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요금의 핸드폰 요금을 꾸준히 잘 납부하고 있다. 심지어 소액 결제도 1, 200만원씩 핸드폰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 외국인이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요금은 10만원이지만 외국인한테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외국인이 자기가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 외국인은 믿을만한 외국인이고 믿을만한 사람. 돈은 못 벌지만 믿을만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게 금수저든 뭐든 가네요. 그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에 없던 소득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금융의 실핏줄이 뻗터지지 않았던 사각지대에도 금융을 전달할 수 있는 KB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핸드폰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앤서비스를 만든 거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이 내용이 미흡하다는 기사입니다. 혁신에 아직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사전과제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의 접점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장단점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다. 근데 그게 이야기를 하고 PT를 잘 하려면 거기서 주로 보게 되는 모습은 혁신에 대한 모습일 텐데 인사 담당자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데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앱을 깔고 계속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보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금융을 이해해야 그래야 답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 데이터,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API 등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개념들이 그냥 개념 자체가 아니라 현재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혁신을 불러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과제, PT 잘 하실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냐고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의 예시를 더 드려드려 보면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필기시험에 나왔죠. 이 내용도 탑뱅커의 강의에서 다 안내해 드렸죠. 강의를 끝까지 필기 강좌를 보신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마이 데이터, AI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FDS, 기타 등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은 진화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은행 필기시험에 블록체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처음 나온 이유는 뭐예요? 블록체인은 원래 여러분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계속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서 가치가 도둑맞고 있죠.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억으로 10년 전에는 강남의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강남의 전셋집에 못 들어갑니다. 20년 전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으로 월세 보증금 내기도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물 가치가 상승하고 나의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화폐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그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있는 이더리움이 나왔고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통화와 연동되는, 가치가 연동되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의 통화를 디지털화하겠다라는 CBD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이야기를 지금 필기시험 공부처럼 이걸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금융과 고객의 니즈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라고요. 그럼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했다면 그걸 고객의 니즈와 연결시켜 보면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코인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 해본 경험은 있는데 그걸 왜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싶어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국민은행 KB 지식 비타민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블록체인을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써 대출과 예금을 암호화폐에 기반한 대출 서비스나 암호화폐에 기반한 예금 서비스가 왜 국민은행에는 없죠? 저는 이게 국민은행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은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한 대출이나 예금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금융계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왜 국민은행은 없죠? 국민은행이 들어가야죠. 누가? 여러분들이 넣어야죠. 그렇게 해서 금융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고객의 니즈와 금융을 이해해라. 블록체인 더하기 여신 블록체인에 기반한 여신이 암호화폐 대출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안내드려봤습니다. 큰 틀에서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요. 필기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부분 부분만 보려고 하시면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만 이야기해서는 플랫폼 안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먼저 PT, 사전과제와 관련된 PT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추세로 진화하고 있는지 마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내용이나 국민은행의 사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군별로 사전과제를 위한 어떤 기본 베이스 강의를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께 제가 해당 PT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신 어떤 스크립트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도와드리는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린 것처럼 사전과제의 자료에 상업적 활용 제한에 따라서 모범 답안을 제공하거나 실제 사전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세일즈 면접에 대해서는 기본편 심화편으로 나누어서 일반 상품에서 금융상품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실제로 세일즈 하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별 코칭을 도와드릴 겁니다. 온라인 수강생 역시 유선 코칭을 도와드릴 거고요. 은행원 출신의 탑뱅커가 알려주는 은행세일즈 이걸 넘어서서 제가 아닌 현직 최고 PB의 금융세일즈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 직군과 최종 면접 IT 직군의 실무집 면접과 UB와 디지털 직군의 최종 면접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성 면접 강좌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뱅커의 2020년도 국민은행 면접 대비반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민은행의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